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세봉이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지난 시간에 무료인강 10강에서 가장 재봉틀하면서 가장 골치가 아픈 부분인 두 가지를 제가 대표적인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괜찮으셨나요? 조금 어려웠나요?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는 그 두 가지는 아 난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 난 그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재봉틀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꼭 닥치게 되는 이것은 올 수밖에 없는 어떤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놓으면 그래도 앞으로 재봉 생활을 할 때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아 이게 그 얘기였구나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일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11강에서는요 우리 이제 옷 만들기에 점점 다가간다고 했었잖아요 오늘은 원단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재밌겠죠? 저도 초보 때 생각이 나는데 원단을 사려고 이렇게 했더니 당초에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는 것만으로도 막 되게 막 설레고 막 뿌듯해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아 막 뭔가 내가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나와 있는 막 예시로 나와 있는 막 작품 사진들 보면 대박 나도 이렇게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 기분이 막 설레고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텐데 아무거나 그렇다고 막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봉이들이 원단 쇼핑을 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되겠다 저는 진짜 처음에 독학했기 때문에 아무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어디 뭐 아무리 뭐 찾아도 그때는 뭐 카페 뭐 블로그 이런 거 별로 발달이 안 돼 있어가지고 올려놓은 정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지막지하게 사서 실패 많이 하고 했었는데 우리 세봉이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한번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쇼핑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단 쇼핑은 엄청나게 즐거운 작업이에요 돈을 쓰면서도 굉장히 막 흥미롭고 막 너무 즐겁죠 택배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쇼핑을 일단 하려고 하면 시장을 가서 사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야 되나 고민하게 되죠 근데 시장에 가서 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동대문시장을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모험이다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동대문시장 많이 가도 진짜 거기서 한번 길 잃으면 찾을 수가 없거든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고 대부분 또 우리 상인분들이 도매를 기준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세봉이들처럼 한마 두마 이렇게 사러 오는 소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친절하게 안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는 거는 조금 무리다 제 추천은 그 대신 만약에 나는 그래도 시장에 가서 직접 보면서 하고 싶어 이러한 세봉이들은 광장시장을 가시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가 구매하기가 광장시장 종로에 있는 광장시장 아시죠 서울 근교에 계신 분들은 거기 가시면 되고 대구의 소문시장이 굉장히 또 크다고 저도 들었는데 저도 한 번도 아직은 못 가왔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시장을 나는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장을 가시면 소매를 많이 하시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사장님한테 뭐 물어보고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해 가면서 이렇게 사고 만져보고 눈으로 직접 보니까 네 확실히 내가 원하는 거 살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시장에 갈 시간이 없고요 용기도 안 나고요 하시는 우리 세봉이들은 대부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인터넷으로 이제 쇼핑을 시작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인터넷 쇼핑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 쇼핑몰 중에서 어디 어디가 좋아 뭐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가 원단 살려고 뭐 찾아볼 거 아니에요 뭐 원단 쇼핑 뭐 뭐 면 원단 뭐 린넨 원단 뭐 이렇게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쇼핑몰이 쫙 뜰 텐데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보면 카테고리 자체가 뭔 말인지 참 알아듣기가 힘들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와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사야 되지? 막 그래서 막 대박 막 이거저거 막 다 샀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의류 원단이 있고 홈패션 원단이 있습니다 홈패션이라는 단어를 우리 세봉이들이 들어 봤을지 모르겠는데요 홈패션이라는 거는 대부분 뭐 음 집에서 필요한 물건을 만들 거야 뭐 그래서 뭐 나는 에어컨 커버를 만들겠어 나는 뭐 티슈 각 티슈 커버를 만들 거야 난 방석을 만들 거야 베개 커버를 만들 거야 이런 경우에 그것들이 이제 홈패션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옷을 만들 거야 하면 의류 원단을 사야 되잖아요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홈패션이라서 뭐 홈패션은 뭐 면만 써 뭐 의류는 뭐만 써 이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 그 원단의 약간 성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면입니다 근데 면은 우리가 옷으로 많이 입잖아요 세봉이들도 입고 있는 옷들 중에서 면 원단 상당히 많을 텐데요 베개 커버도 면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음 홈패션 원단은 질기고 두께감이 조금 있어서 음 형태를 잘 살려 준다고 해야 될까요 반면 의류 원단은 얇고 부드러우면서 촉감이 좋아야 됩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원단들이 대부분 의류 원단으로 생산이 되는 거죠 왜냐 우리 살갗에 닿을 거기 때문에 입었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부드럽고 까끌까끌하지 않으면서 이게 너무 신축성이 없거나 하면 여기가 막 또 이겨지고 아프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두꺼우면 물론 뭐 자켓 같은 건 두꺼운 걸로 만들지만 보통 우리가 셔츠 같은 걸 생각한다고 할 때 너무 두꺼우면 옷만 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서 원단 쪽 카테고리를 쫙 봤더니 어떤 쇼핑몰은 뭐 카테고리 중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왔는데 하나는 의류 원단 이렇게 써놓는 데도 있고 그 카테고리 자체가 제목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말들을 다이마루야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써놓기 때문에 와 이건 처음에 우리 세봉이들이 가면은 당최 어디서 골라야 될지 뭔지 모를 거예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의류 원단을 사야 된다는 거를 이제 명심합시다 여기까지 이제 네 두 개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골라냈어요 근데 거기 내가 간 쇼핑몰에는 의류 원단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러냐면 의류 원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니트용 원단이라고 해서 좌악좌악 늘어나는 우리가 흔히 입는 티셔츠 원단 같은 우리나라에선 다이마루라는 일본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게 정식 표기가 되는 언어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니트용 원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직기라고 하는 우분이라는 영어로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실이 이렇게 이렇게 직조가 뭐 가로 세로가 가로 세로가 막 엉켜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래서 신축성이 없는 그런 원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냥 신축성이 없는 원단 신축성이 있는 원단 이렇게 두 가지로 의류 원단이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안 어렵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늘어나는 원단 이제 쫙 제껴놓고 우리 늘어나지 않는 원단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우리 세봉이들은 늘어나지 않는 원단을 사용해 볼 거예요 처음에 왜냐면 바늘 땀이 예쁘게 나오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만든 옷들을 자 몇 가지 걸어놨는데요 이 원단들이 다 다른 원단들인데 느낌이 서로 그래서 다른 걸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이런 늘어나지 않는 원단으로 옷을 만들거나 뭘 만들면 내가 눈으로 그 바늘 땀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바늘 땀이 제대로 나왔네 어 얘는 바늘 땀이 좀 당겨졌네 밑에가 엉켰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우리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를 알고 나서는 니트용 원단 늘어나는 원단에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늘어나는 원단은 바늘 땀이 예쁘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음 여기서 많이 내가 봤던 것을 여기서 했는데 어 뭐야 이거 왜 갑자기 바늘 땀이 이렇게 돼버렸지 엉망이 됐네 라는 감이 좀 생기는데 갑자기 처음부터 늘어나는 원단을 도전을 하다 보면 원래 이런 거야? 원래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야? 엉키고 설키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너무 난이도 높은 것에 도전할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늘어나지 않는 원단으로 여러분이 몇 번은 꼭 도전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그러면 늘어나지 않는 원단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는데 그걸 다 포괄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우리 세봉이들이 처음에 도전하면 좋은 원단 몇 가지를 한번 추천을 해 드릴게요 거기엔 뭐가 있냐면 이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린넨 마 흔히 생각하는 린넨이 있고요 레이온이 있고요 옷을 만드는 원단은 이 세 가지로 참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거는 제가 폴리를 가지고 만든 셔츠였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우리 나중에 얘기해야 돼 폴리 쉬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먼저 말씀드린 린넨, 면, 레이온 이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면이라는 것도 이 종류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섭렵할 수는 없는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면이라는 것은 약간의 신축성이 있다 신축성이 원래 있는 게 아니라 면이라는 것은 약간 원래 이렇게 약간 당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면 셔츠 집에서 입으시면 생각해보면 어? 이렇게 하면 약간 내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약간 즉, 즉, 이 정도는 늘어날 수 있잖아 그런데 청바지, 청바지도 면입니다 청바지 같은 것도 우리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뭐 무릎도 좀 튀어나오고 내 몸에 맞춰서 약간 늘어날 수 있잖아요 뭐 배 같은, 배 좀 나왔는데 배도 눌러주면서도 약간 배 모양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면이라는 건 그런 성질이 있고요 린넨은요 린넨은 약간 면보다는 신축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더울 때 린넨을 많이 입는다고 하잖아요 청량감이 있고 약간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이 조직 자체가 엉켜있는 조직 자체가 약간 성글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이렇게 통풍이 잘 되고 그런 느낌인데 면은 반면은 약간 따뜻한 성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세봉이들의 첫 번째 구입 원단은 린넨입니다 그런데 린넨도 너무 많아 종류가 그중에서 린넨 100%짜리 린넨을 사면 바느질이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요 약간 린넨이라는 것 자체가 걔네가 조직이 약간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바늘이 걔네를 뚫고 들어갈 때 잘 못 뚫을 수가 있어요 약간 비껴가야 되고 뭐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기 때문에 100%보다는 저는 혼방 린넨 혼방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면하고 린넨하고 혼방된 거 그런 걸 샀으면 좋겠거든요 코튼 린넨이라고 하죠 이게 뭐 몇 프로야 뭐 50 50이야 뭐 40 60이야 뭐 80 20이야 뭐 이런 식으로 섞여져 있는 거를 구매하시면 우리 세봉이들이 바느질하기에 딱 좋습니다 그래서 바늘 땀을 보면 바늘 땀도 예쁘게 나오고요 무리 없이 그냥 일반 노르발 끼고도 잘 재봉을 할 수가 있죠 연습 삼아서 할 때 그걸로 연습할 뿐만 아니라 그걸로 옷을 만들어도 코튼 린넨으로 만든 건 되게 좋아요 여름 내내 입기 좋거든요 제가 만든 것 중에서 요게 바로 코튼 린넨으로 만든 원피스인데요 요거 느낌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약간 무겁죠 흔들리는 것 자체가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들고요 얘가 출렁출렁해 만져보면 약간 차가우면서도 약간 부드러워 그러면 이번엔 면으로 된 걸 보여드릴게요 얘는 면으로 된 거예요 이 면은 느낌 한번 보실래요 아니 뭐가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얘는 더 포근해 면이기 때문에 더 포근하고요 조금 쟤보다 덜 철랑철랑해 그러면 이번에는 린넨 100%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린넨 100%입니다 볼까요 아유 너무 가벼워요 찰랑찰랑한 게 너무너무 가볍고요 붕 뜨는 느낌 뭔지 아시죠 약간 붕 뜨는 느낌 요것도 린넨인데요 아니 아니 뭐가 다르다는 거야 똑같은데 계속 출렁출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 이걸 들어보면 아는데 린넨 같은 경우에는 애가 무게가 무게감이 있다기보다는 뭐랄까 애들이 공중에 약간 떠있어 그러니까 내 몸에 이렇게 달라붙지 않고 약간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지네끼리 찰랑찰랑 이런 느낌이다 그러면 면은 약간 내 몸에 달라붙어 달라붙으면서 따뜻하면서 포근하면서 이런 느낌을 주면서도 구김이 좀 잘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몸에 좀 착 이렇게 달라붙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린넨 보다 훨씬 덜 찰랑찰랑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다른데 그 두 가지를 함께 이렇게 혼방을 해 놓은 코튼하고 면하고 린넨을 혼방을 해 놓은 원단을 사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바느질을 한번 해보시면 옷도 훌륭하게 나오는 데다가 바느질 땀도 바늘 땀도 예쁘게 나오고 우리가 연습해 보기에 아주 딱 좋다 여기에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뭐가 있냐면 레이온이라는 게 있어요 레이온도 재생섬유라고 해서 이 천연 그러니까 린넨이 천연섬유잖아요 그런데 레이온은 이제 재생섬유라고 해요 다시 한번 재생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오염물질이 발생을 한다고는 하는데 레이온도 상당히 옷을 입는데 많이 사용되는 그런 원단입니다 레이온은 엄청 부들부들해요 완전 실크처럼 약간 느낌이 차르르 하면서 부드러워 이런 느낌이고 약간 막 오우 시원해 인견 여러분 아시죠 인견도 레이온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약간 차르르 시원해 막 아우 부드럽고 좋아 막 이런 실크 같은 이런 느낌이야 라는 게 레이온이기 때문에 레이온을 원단에다가 많이 섞어요 레이온 면 면 레이온 혼방도 많고 린넨 레이온 섞고 왜냐면 레이온이 들어가기만 하면 이 옷감이 훨씬 더 쫄랑쫄랑 막 차르르르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의류 원단에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는 또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레이온이 그런데 레이온은 구김도 많이 가고 차르르 하기 때문에 바느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면이나 린넨처럼 아주 쉽지는 않아요 얘가 너무 부드러워 그래서 후러덩 막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우리 세봉이들이 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않다 그래서 조금 더 만들어 본 후에 내가 차르르한 옷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자신감이 생겼을 때는 레이온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레이온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바로 이 치마가 얘가 바로 면 레이온입니다 엄청 가볍고요 촤랑촤랑 촤랑촤랑 하고요 차르르 하고요 그래서 레이온 같은 경우에는 주름이 약간 들어간다거나 블라우스 같은 거 찰랑찰랑하게 입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럼 또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제 두께에 대한 걸 알아야 돼요 원단이라는 게 두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수 20수 30수 뭐 50수 60수 80수까지 너무 다양하게 있는데 너무 다양하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두께 원단의 두께를 얘기해 주는데 그 수를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똑같은 뭐 요만한 이제 네모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 네모난 칸에 이 네모난 칸에 실이 몇 개가 들어갈 건지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수면 이 네모난 칸에 실이 10번 들어갔어 가로로 20번 10수는 가로로 10번 10수는 가로로 10번 세로로 10번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같은 조직을 만드는데 20수는 20번이 들어가야 되고 10수는 10번이 들어가야 돼 그렇다면 10수라는 거는 20수보다 두께가 두 배 정도 두껍다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0수가 10이라고 하면 숫자가 작아져서 꼭 얇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저도 초보 때 왜 반대로 얘기하는 거지 막 이러면서 되게 헷갈렸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 평에 우리가 요만한 방이 있는데 거기에 10명이 들어갈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10명이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똑같은 방 크기에 나보다 훨씬 마른 사람들이 20명이 들어갈 수가 있다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하면 어쨌거나 실이 제가 실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두께가 20명이 들어가면 그 실의 두께가 더 얇아지는 거죠 그러면 30수는 어때요 더 얇아지고 40수라는 건 뭡니까 아까 10수의 4분의 1이 된 거죠 60수 그러면 아사라고 많이 써요 아사면 그러면 그 똑같은 크기 안에 지금 실이 60개가 들어가 60개가 들어가서 60개가 들어가서 얽히고 설켜서 이런 요만큼의 원단을 만들었다 하는 거니까 굉장히 얇은 실들이 막 들어가서 거기에 직조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단은 되게 얇다 실 자체가 얇게 얇은 실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요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근데 평범하게 우리가 그냥 너무 복잡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평범하게 알려드릴 건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여름에 입는 거는요 보통 30수 많이 씁니다 면이야 린넨이야 린넨은 20수인데 뭐 30수면 아주 적합해요 그런데 완전 한여름에 땡볕에 나는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너무 얇은 비치는 이런 면을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뭐예요 60수 아사 어떤 거는 막 80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얇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얇은 것들이라고 해서 80수니까 80개가 지금 들어갔으니까 어때요 얘가 성글지는 않아요 그 대신 얇은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겨울에요 제가 어 좀 도톰한 뭐 이런 거 만들고 싶어요 20수 네 옷 만드는데 보통 셔츠 같은 거 10수도 잘 안 씁니다 20수 30수 요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두께에 대한 제가 정리를 좀 잘 해드린 건가요 저는 제가 생각한 이하한 방식대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쉽더라고요 여러분 더 혹시 헷갈리게 한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쇼핑 원단 가이드를 제가 좀 드린 거고요 쇼핑 원단 쇼핑을 이제 했습니다 뭐든지 나는 코튼 린넨 30수 좋아 가자 난 코튼 린넨 20수 가자 그래서 이제 구매를 했단 말이죠 왔어요 그동안 이제 막 상상하는 거지 막 내가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을 거 같고 막 당장 막 어 막 옷을 다 만들 거 같고 이런데 당장 왔다고 해서 마음이 급해서 바로 작업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원단이라는 게 수축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 세탁을 꼭 거쳐야 됩니다 선 세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선 세탁을 할 수 있는 코튼 린넨이에요 린넨이에요 면이에요 이런 애들은 크게 신축이 많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세탁을 뭐 찬물 또는 미지근한 물 30도 정도의 온도의 물에 잠깐 담가놨다가 탈수시켜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막 손으로 짜고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세탁기에 헹굼 탈수 기능 있잖아요 그걸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 그냥 돌리면 이 안에서 원단이 난리가 나서요 세탁망에다가 저는 넣어서 그렇게 하고 섬유유연제 저는 대부분 많이 써요 원단이 딱 이제 만들어졌을 때 공장에서 나오면 약간 기름 같은 그런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저는 헹굼 코스 하면서 네 섬유유연제 써서 이렇게 한번 탈수시켜서 햇볕에 쫙 말려 말려서 근데 햇볕에 말리면 또 안 좋다고는 해요 원단이 빛이 바른다고 근데 그렇게 뭐 빛이 바라는 경험은 저는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쫙 말린 다음에 이제 접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늘어나는 원단을 구매했어요 난 늘어나는 원단 니트용 원단을 사서 이제 티셔츠를 만들 거야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선세탁을 안 하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왜냐면 이 늘어나는 원단은 훨씬 더 신축률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만들 때는 이제 멀쩡했는데 다 만들고 나서 나중에 한번 입고 빨았다 빨 때 이제 뜨뜻한 물로 보통 세탁기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티셔츠가 막 싹 쪼그라들어가지고 엄청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하기 전에 반드시 선세탁을 거쳐야 그때 얘가 줄어들 만큼 싹 줄어드는 거예요 신축률이 딱 생기면 그다음에 작업해서 입을 때는 별로 문제가 조금 물론 조금씩은 늘어나는 원단은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 위험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선세탁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처음에 초보 때 만든 옷 중에서 반토막 난 옷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식서 방향 몇 강이었죠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식서 방향대로 줄거든요 옷이 폭은 잘 안 줄어요 길이가 줄지 그래가지고 티셔츠가 이만했었는데 여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결국에는 못 입고 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 하지 마시라고 선세탁 꼭 하시고요 네 오늘 말씀드릴 건 다 드린 것 같고 여기서 참고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원단 쇼핑 하실 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쇼핑을 하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랬는데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쇼핑몰에 들어가면 정말 원단을 보면 눈이 막 뒤집히는 거예요 이거 사면 막 이렇게 이것도 만들 수 있고 이거 사면 막 이것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이래가지고 원단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막 이거 저거 사다 보면 나중에는 나 이거 뭐 하려고 이거 샀었지 그러면서 생각도 안 나고 작업이라는 게 그렇게 순식간에 막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나고 나면 나중에 만들지 이러다가 1년 묵히고 2년 묵히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를 만들겠어 라는 그 옷의 형태 어떤 그 비주얼이 딱 이제 결정이 되면 그거에 맞는 원단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나는 셔츠를 만들 거다 그러면 내가 만들 셔츠는 어떤 어떤 모양이니까 이거에 맞는 원단을 골라야지 아 정장 약간 정장 셔츠를 나는 만들고 싶었는데 갑자기 막 문이 막 들어가고 여기 막 레인보우 색깔 들어가고 이런 걸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목표를 정해 놓으시고 만들 옷을 아이템을 딱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단 쇼핑을 하셔야 이 낭비가 없고요 딱 맞는 또 원단을 고를 수가 있고요 그럼 거기에 맞는 원단을 구입했으면 부자질도 필요하잖아요 뭐가 필요하냐면 심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혹시 참고해서 보시면은 심지 네 실크 심지 사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셔츠면 이제 들어가야 될 뭐 단추가 있어 그럼 단추를 같이 구매해 아니면 뭐 지퍼가 들어가야 되면 지퍼를 하나 같이 구매한다든지 요런 부자재 같이 딱 맞춰서 구매하셔야 왔을 때 내가 선세탁 한 다음에 작업이 탁탁탁탁 되는데 어 하다 보니까 뭐야 심지 안 샀네 심지 또 사야 돼 일주일 또 있다가 작업해야 돼 막 이러면은 자꾸 미뤄져 가지고 완성이 탁 안 됐을 때 되게 사람이 지치게 되니까 네 그런 거 잘 챙겨서 구입하셨으면 좋겠다 요런 잔소리를 또 드려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원단 쇼핑까지 막 선세탁까지 이제 탁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옷을 만들 일만 남았네요 오늘 어 11강 인데요 점점 우리 옷을 만들 채비가 다 갖춰지고 있습니다 다음 12강에서는 패턴을 보는 법 패턴을 사용하는 법 패턴 기호는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요런 기본적인 패턴에 관한 것들을 한번 배워보고요 원단의 겉과 안도 상당히 사실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별하는지 제가 가진 노하우 도움이 된다면 다음 시간에 또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세봉이들 열심히 또 재봉 연습하시고요 옷을 만들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열봉합시다 그러면 12강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